전사들을 꺾기 위해 애국 전사들이 오늘 찾아옵니다. 황금 기사단 용병들을 소개합니다. 황금 기사단 입점 자 여러분 황금 기사단 입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세계인의 축제 굴렁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들고 입장하는 박선진 단장 피켓을 들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필 선수 굴렁새를 들고 등장하고 있는 재하 선수 백악회를 휘날리면서 주혁진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너무 살기 좋도록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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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한 마음 되자 손 잡고 손 잡고 손 잡고 벽을 넘어abyte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손 잡고 벽을 넘어가 고 손 잡고 벽을 넘어가 손 잡고 벽을 넘어가 다같이 졸атели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선에 손 잡고 병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거라 선에 손 잡고 병을 넘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는 한 말로 되자 어떻게 어떻게 손 잡고 반복 정답! 아 그네 큰일 났다 진짜로 처음 봐.